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어떤 누구는 이번 생은 글렀으니 다음 생이나 기대해보자며 낙담하듯 얘기하고 또 다른 누구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난 지금이 좋다, 이 나이가 너무 좋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생도 좋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저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60 이후 제 눈앞에 펼쳐질 그 전성기가 기대되고 설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0 이후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60부터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멋진 시기를 힘들고 암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60 이후 멋지게 살아보고 싶으시죠?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60 이후 인생 전성기를 불러오는 노하우 첫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다. 그 전까지는 돈 많이 버는 거, 승진하는 거,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넓은 인맥을 만드는 거,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60 이후 인생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 후회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랜 간병인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발견한 공통점을 정리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지침서가 된 글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에 사는 브로니웨어라는 분이 쓴 블로그에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라는 글입니다. 글 속에서 소개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회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을 위한 인생을 사는 바람에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후회 두 번째, 너무 일만 하며 살았다. 성공과 돈을 위해서만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남성 환자들이 이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따뜻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안타까워했습니다. 후회 세 번째, 감정표현에 솔직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싫어도 좋은 척, 아퍼도 괜찮은 척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고 살아온 것이 어쩌면 지금 병의 원인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후회 네 번째, 옛 친구와 연락하지 않고 살았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어릴 적 친구들이 보고파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절망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보고는 쉽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방법은 없고 후회만 쌓이는 거죠. 후회 다섯 번째,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오랜 습관과 생활 패턴에 젖어 살면서 행복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말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말고 잘 살아보고 싶다면 헛된 것들만 쫓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60 이후 인생 전성기를 불러오는 노하우 두 번째, 인생 과제를 준비한다. 60 이후부터는 정말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기에 딱 좋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것일 테고 60 이후에 인생의 진짜 전성기가 온다고 제가 또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을 벌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60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어렸을 때처럼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고 싶은 것을 배우는데도 돈도 들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는 세상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영상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 시간도 여유롭고요. 60 이후에는 바빠서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시기가 바로 60부터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살게 되는 그 60 이후의 긴 시간, 어느 시점에 전성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셨습니까? 그걸 한번 해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일 수 있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재능과 관심, 열정이 바로 그 일을 하면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성공을 거두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일을 열심히 재밌게 하며 산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다 완벽한 전성기를 만나고 싶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4, 5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준비기간을 잘 참고 견뎌야 해요. 기량을 펼치려면 숙련도가 어느 정도 딱 이르러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량을 일정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이 대략 적어도 4, 5년 정도는 걸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인생 과제를 위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60 이후 인생 전성기를 불러오는 노하우 세 번째, 몸을 만든다. 전성기를 전성기답게 마음껏 100%, 아니 200%, 300%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60대에 들어서기 전인 50대에 가장 집중해서 해야 할 것이 몸에 근육을 붙이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 4일만이라도 다른 운동과 함께 근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몸에 변화를 느끼는 재미가 쏠쏠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쑥쑥 커지거든요. 제가 장담컨대, 지금부터 운동을 하신다면 1년 내에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멋진 몸매를 갖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60 이후 인생 전성기를 불러오는 노하우 네 번째, 감사함을 전하라. 지금 이렇게 살아오기까지 곁에서 도움을 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살펴준 형제 자매, 우정을 나눠준 친구들과 선후배, 나를 믿어주고 선택한 배우자, 예쁜 짓 많이 보여준 자녀들, 손으로 꼽자면 열 손가락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당연하다,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고마운 마음을 말로써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전하는 순간부터 그 대가로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복감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적어도 내 인생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화해가 필요하거나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귀찮다고 넘겨버리시면 우선순위를 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없어요. 이 영상을 만난 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얻으신 거라 생각하시고 다시 없을 이 기회에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동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업 크게 한번 하시고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행동을 하면 됩니다. 주춤거리면 더 못해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60 이후 전성기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두 번째 인생과제 준비에 돌입할 것이며 세 번째 몸에 근육을 붙이고 네 번째 도움받은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60 이후 빛나는 전성기를 꼭 경험해 보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